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범훈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11월 학평 보시나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박수 쳐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바로 저와 함께 고1 학평 후반부 35번부터 45번까지 해설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이제 맨날 해설강의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해설강의이지 절대로 분석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을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요걸 듣는 거는 플러스 요인이 그렇게 크진 않으실 거예요. 알겠죠? 제가 문장 하나하나를 다 막 분석해드리고 해석해드리고 해설강 집어드리고 그런 강의는 해설강의가 아니라 저의 내신용만을 위한 강의가 따로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신전용 강의를 찾아주시고 여기 해설강의에서는 말 그대로 문제 푸는 방법 그리고 정답을 찾는 과정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35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시죠. 35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요런 문제를 풀 때는 뭐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요 1번이 들어가기 전까지 해가지고 딱 흐름을 잡아야 돼. 아, 이 글의 주제는 뭐겠거니? 이 글의 소재는 뭐겠거니?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인터넷 활동가인 엘리라는 사람이 알아차렸대요. 뭘 알아차렸어요? How online search algorithms encourage our human tendency. 그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경향성을 encourage, 뭐 장려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조장하다. 오케이? 인터넷 검색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경향성을 조장하는지를 알아차렸대요. 근데 이제 경향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잖아요? 그럼 경향을 꾸며주는 거야. 그럼 우리의 인간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 To grab hold of everything that confirms the beliefs we already hold. 여기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Grab hold of. 이게 움켜잡다거든요. 움켜잡으려는 인간의 경향을 조장을 한다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야. 근데 뭐하는 반면에 While quietly ignoring information, 정보는 조용히 무시하는 반면에요. 근데 무슨 정보요? That doesn't match those beliefs. 그러한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정보는 조용히 무시하면서요. 딱 여기까지 읽어도 대충 감이 오시지 않나요? 일단 우리 인간은 경향이 있잖아.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내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오늘 지금 커피 한 잔을 하고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는 건강에 좋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커피가 건강에 좋다라는 말도 있고 나쁘다는 말도 있잖아.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가 좋아야만 하니까 내 딴에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도 커피가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커피가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건 알게 모르게 내가 무시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이 갖는 일반적인 경향성인데 근데 문제는 온라인의 검색 알고리즘이 이런 경향을 더 조장하더라니까 근데 이것도 진짜 맞지 않아요? 요즘 보면은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면 다 막 맞춤 동영상이다. 뭐 맞춤 검색어다 해가지고 이 얘네들이 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취향을 다 알고는 거기에 딱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탁탁탁 뭔지 다 보여주잖아. 그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커피가 건강에 좋다라고 있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거를 또 인터넷 알고리즘 이런 걸 귀신같이 알아채가지고 또 나한테 저절로 커피가 건강에 좋다라는 것만 나한테 보여줘. 나는 더 어떻게 돼? 그 커피가 건강에 좋다라는 경향성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런 거야. 맞죠? 그 다음. 자 이제부터 게임 시작. 우리는 그 이른바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걸 우리 주변에 설치를 한다 이거예요. 필터 버블. 어떤 그 필터시켜주는 그런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근데 왜 올라왔죠? 앞에 나와있는 필터 버블을 설명해줘요. Where we are constantly exposed only to that material that we agree with. 그렇죠. 이 필터 버블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노출되어진다 이거야. 근데 무엇에? 우리가 동의를 하는 그 자료에만 우리가 끊임없이 노출이 되어지도록 하게 하는 게 바로 필터 버블이거든. 그 저도 몰랐는데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온라인의 그 알고리즘처럼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를 얘네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보만 노출시켜주는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물방울 같은 거 속에 갇힌 거야. 그래서 나의 그 물방울 속에는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계속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1번 어때요? 완전 괜찮죠? 그죠? 넘어가요. We are never challenged, never giving ourselves the opportunity. 그래. 우리는 이게 이제 이의제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건 수동태니까 우리는 결코 이의제기를 받지도 않고요. 결코 우리 자신에게 기회를 주질 않아요. 무슨 기회? To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diversity and difference. 그래. 그 다양성과 차이점에 대한 존재를 인정할 그런 기회를 우리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뭐 좀 다양한 정보 같은 거에 내가 좀 노출이 돼야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이의제기도 해보고 야, 세상에는 다양한 진짜 내 생각과는 다른 정보들도 많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지. 근데 내가 이미 필터블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떻게 노력을 하더라도 내 입맛에 맞는 정보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예 그냥 다른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기회조차도 내 스스로 박탈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2번도 괜찮은 거야. 그치? 그냥 평생 그냥 거의 죽을 때까지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다가 가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 Creating a difference that others don't have is a way to succeed in your field. 오잉? 자,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어떤 차이점? 타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방법이래요. 무슨 방법? 당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래. 그러면서 leading to the creation of innovations. 그 혁신의 창조를 이끌었는데요. 아니, 이건 뭔 소리야. 지금 실컷 우리가 뭐 필터 버블에 갇혀가지고 이제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게끔 하는 그런 정보가 나를 감싸고 나는 계속 이제 평생 동안 나 믿고 싶은 대로만 믿다가 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중간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차별점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네가 인생을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은 틀린 말이지. 맞죠? 그래서 3번은 확실히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에서 벗어났다. 정답 3번이에요. 그럼 이제 3번이 정답이라고 했으면 4번도 읽어봐야지. 3번을 뺐을 때 말이 이어지나. In the best case, 최상의 경우에는 We become naive and sheltered. 자, naive. 이게 이제 숨진무식한이라는 뜻도 있고 세상물적 모르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물적 모르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된대요. 그치? 그러니까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다른 정보 말고 내가 원하는 정보에만 노출되니까 내가 세상물적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보호를 받는다는 건 뭐야? 내가 듣기 싫어하는 정보는 나한테 노출이 안 되니까 내가 평생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알겠죠? 자, 그리고 in the worst, 최악의 경우에는 We become radicalized. 뭐라고 나왔어요? 과격하게 만들다라고 나와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과격해진다. 뭘로요? 극단적인 그런 견해들로 과격해지게 돼요. 뭐하면서? Unable to imagine life outside our particular bubble. 우리의 특정한 버블 바깥에 있는 삶을 상상하지 못하면서.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내가 이 버블 바깥으로 뚫고 나와보니까 야, 이거 내가 부정하고 싶었던 새로운 정보들이 엄청 많이 있었네. 알고 봤더니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네. 이걸 아는데 계속 이제 필터 허브레만 갖춰 살면 이렇게 사람이 과격해지고 이제 극단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평생 동안 이제 자기가 믿는 세상이 진짜인 것 마냥. 4번도 괜찮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확정되었어요. 끝. 그죠? 자, 그러면 5번은 읽을 필요가 없고 3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